한국교회연합이 정부와 한국교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논평에서 국가권력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바르게 예배드리는 교회에 가는 성도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위축시키려는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교회에 내린 규제와 징벌적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교회는 지금과 같이 국정운영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면서 모임에 힘쓰고 위축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